BTS 오븐도 가이오 가이사이시마스 1분입니다 올라가니? 별로 반응이 안... 뭔지? 뭔지? 별로 반응이 없어요 22초 남았습니다 10초, 9초, 3초 2초, 1초 땡땡땡땡땡 2분 섭니다 2분 섭니다 3분 정국이 이혜야 벌써부터 떨리는데 어떡하냐 제이협 방수에 무릎대고 있다 아 진짜요? 네 1, 2, 3, 2, 1 1, 2, 2, 1 음 다음 게임 여러분 이번 게임에 유현춘을 좀 알아보는 등 뒤로 팔 잡기 게임입니다 이거 안됩니다 이게 뭐야? 나 안돼 너 사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할 때 잘 되지 않아 뭔데 뭐 안되는거 아예 테레가 있냐 우리 와 진영 자 바로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셨다 자 가장 먼저 정국 뒤돌아서 빨리빨리 한 번씩 한 명씩 합시다 어 이게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되요 그래서 몸에 근육량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전 등 바디로션 만드세요 앉아야 돼요 앉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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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왜 다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 안다는 삶은 길이가 4 졸업 없지만 않는 것도 그 차야 되는 거에요 이거 수정한 에서 렛츠 고기서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다 줄게요 어? 닿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미쳤나? 왜 이래?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정국씨 골라주세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그쪽이요. 틀렸습니다. 이쪽은 아예 안되거든요. 뭐야? 진짜로? 45cm! 왼손이 아예 안되는 거예요. 자, 이거 손가락만, 이거 300만 해도 되잖아요. 차? 자, 10. 2명 성공했고요. 구원 되는 거 같은데? 형네, 성공! 그 다음에 진영은 악수에 악수에 1등이 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악수가 뭔지. 제가 압도적인 일등이 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아, 악수까지 했었. 자, 어때요? 어때요? 자, 일단 1등 이게 바로 메이플로 당해진다 그리고 2등 재협이야 3등이 태형이었던 거야 나이스 다들 쩌는데? 네 1등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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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 하겠습니다 자, 지민씨 폴짝폴짝 뛰어주시죠 어우, 여러분 이제 몸이 좀 흘린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 하면은 제가 다 준비됐거든요 다음 게임은 뭔가요? 슈가씨 네, 이번 게임은 순발력 알아보는 게임 아십니까? 탭볼 출렁니다 이런 것도 진영 유리하잖아 머리 깨우니까 퉁퉁퉁퉁퉁 리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이거를 끼고요 네, 맞아요 머리에 끼 라구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팔에 끼면 안 돼요? 네, 복서들이 많이 하네요 그쵸, 그쵸, 그쵸 크기가 좀 큰 편이네요 자, 머리 껴줘 지민씨까지 껴주세요 이걸 머리에 끼고 봄을 제한시간 동안에 열심히 열심히 치시면 됩니다 일단 종국이 먼저 한번 하자 탭볼을 친 횟수는 멤버들이 같이 세워주면 되고요 시간은 30초입니다 왜요? 이 머리 좀 빼지 않네요 야, 재엄씨 먼저 합세 아, 좋은데 아, 너 귀여운데? 머리 하트인데, 지금? 야, 너무 예능 노리는 거 아니에요? 호박, 호박 뽑히다가 많은 대파 같아요 대파 같아요 자, 이거 할게요 어? 제가 호석이 형 거 세겠습니다 제가 천국씨 거 세겠습니다 저도 해요, 바로? 오케이, 갑시다 자, 이거 셋 셋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붙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띄엄띄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프다가 일어서세요 너네가 앞으로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이거 되냐고, 근데? 어? 야, 이거 안 되는데 원래 예능 아이가? 아이, 억아 진짜, 진짜 해 봐 나 못해 근데 이게 치면 얼굴로 날아오는 거 아니야? 자, 갑시다 30초 주먹으로만 해야 되나요? 아, 내가 말했지만 어렵다나 이거 했다니까? 나 30초입니다 30초 자, 태양아 나 네 둘, 셋 시작 2 마지막에 28번 진짜 어렵다 이거 정국씨 잘 치더라고요 나 이거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다 제옵씨 몇번인가요? 제옵씨 몇번인가요? 나 몇번이에요? 20번 JK 몇번인가요? 서른한번입니다 28번 허리를 숙여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냐? 난 몰랐어 잘한다 자 갑니다 내가 태워있고 세게 나 태워있고 세고싶어 시작 무섭거든요 이게 19 19 19 20 20 21 21 21 20 21 22 22 22 22 22 몇 개 했어? 47 와 진현이 진현이 41개 28개 태현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태현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사다 온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재밌다 1등 B 나이스 2등 진 진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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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소감 얘기해주시고 엔딩 합시다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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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멍때나 그 쇠로니